자, 이번에 6주 1차시는 함수와 극한 중에서 극한과 도함수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 of x 값은 어디로 갈까? f of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함수 f of x는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죠 f of x에서 x가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undefined at x이퀄 1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x가 1이 아니면 f of x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돼서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자, 따라서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 of x의 값은 자,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이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,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오버 x 마이너스 1은 2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,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f of x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0.5와 플러스 1.5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리어서 점을 10개씩 f of x 값을 양쪽에서 구해보면 1.1에서 1.01, 1.001 이렇게 x 값이 주어질 때 f of x가 2.1에서부터 2.0으로 점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열 번째 포인트는 점점 우측에서 이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좌측에서 수렴을 해가면 점점 0.9에서 0.99, 0.999에서 수렴해 가면 1.9에서 f of x 값은 1.9에서 2로 점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, 이렇듯이 이 그래프를 보면 아,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딩을 한꺼번에 하나의 명령으로 바꿔준 게 이 리미트인데 이 함수의 x이퀄 1에서의 리미트를 구해봐라 그러면 2다 이렇게 하고 딱 답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해 과정을 단순화 시킨 겁니다 자, 그래서 이 리미트, 극한을 정의하면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 of x는 b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x가 a에 접근할 때 f of x는 b에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f of x 리미트는 b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 b를 f of x의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 때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간다든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 리미트가 그러면 발산, diverse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f of x가 x 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 경우에 x가 0으로 left and right에서 접근한다면 이 값은 어디로 갈까요? 이게 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즉,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걸 똑같이 같은 명령어를 주고 같은 플롯 명령어와 x값을 제네레이트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1위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, 이게 x가 left, right에서 각각 0으로 수렴하면 이 플러스 무한대로 각각 점점 큰 값으로 나오면서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 함수는 이제 x이퀄 0에서 발산하는 함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입실런 델타 프로프를 쓰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니까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학습하면 됩니다 자, 이어서 리미트를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 over x plus 1의 그래프 이거죠 이게 x가 2로 수렴, 2x의 2에 접근할 때 이 리미트 값은 뭐가 될까요? 이건 함수가 자연스럽게 정의되죠 이때 값은 우리가 3분의 1의 sin 2로 수렴하는 것을 그림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명령어로 리미트, 먼저 그림을 플롯하고 리미트, g of x가 x이퀄 2일 때 리미트를 구하라 그러면 딱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두 개,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x가 2로 수렴할 때, 레프트 쪽에서 수렴할 때는 마이너스 4로 좌극한이 구해지고 x가 오른쪽에서 2로 수렴할 때는 플러스 4로 우극한이 구해지죠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으므로 우리는 극한값이 이 함수에 대해서는 x이퀄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제 2는 sin x over 절대값 sin x에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수렴값을 구하는 것인데 먼저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보면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cos x는 0보다 작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sin x over cos x 값이 되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cos x가 0보다 크므로 이런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이런 그림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도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발산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 x제곱 over sin x 그래프입니다 이게 x제곱 sin x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 x가 4분의 파이로 접근할 때 이 리미트 값을 구해보면 그림표에서 볼 때도 자연스럽게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리미트를 구해보면 바로 이렇게 리미트가 구해집니다 즉 16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파이 제곱이 되죠 이게 리미트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x가 4분의 파이일 때 함수의 극한에서는 x이퀄 a일 때 f of x의 값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f of a가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, 리미트는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f of x가 정의되고 리미트 of fx가 존재해서 이 둘이 같으면 이때 즉 좌극한과 의극한과 f of a 값이 존재해서 그것이 셋이 다 같으면 f of x는 x이퀄 a에서 컨티뉴스 연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